물어 볼 게 있어? 물어 볼 게 있으면 니가 이리 와. 너랑 이봐! 정보 말고 잘 하는 게 뭐야? 그리면 잘 그려. 석대방 빼고 너희들 다 와도 돼. 난 싫어. 석대가 안 가면 따가 안 가면 따가워. 이리스러워. 다 나이젠 모두가 그런 일 없다고 하잖아. 석대가 잘못 보이는 게 무서워서 그러고 와요. 앞으로 어른이 태어나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. 이름을 지우고 난 이름을 쓴 흔적이 두려워둔 말이야. 억지로! 정기쓰이다. 위생호사 내 돈을 받고 합격시켜줬어요. 랍핑값이도 빌려오는 돌려주지 않았고요. 낮아졌지만 득찍양아 펜슬을 보고 계세요. 무슨 색깔이냐. 야 이 돈 걷더냐. 내가 썼다. 왜. 한명태. 불의와 부정에 대항할 수 있는 신뢰을 길러라. 그리고 모든 문제를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희들의 경쟁 상대는? 세기의 원리야. 모두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. 끝.